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왕공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아주 함부로 하면 그냥 백성을 팔아먹는 거죠. 백성을,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학 교수가 실명을 여러분들 걸고 호소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왕공족이 되시렵니까? 왕공족. 대한민국의 왕공족. 호종은 조선조의 왕공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사람들이 1,000명 정도가 모여서 대규모 삭발실을 대통령실 부근에 사는 겁니다. 1415명이 참여하는 겁니다. 용산 전쟁 기념관 10월 13일 수요일이면 얼마나 날씨가 춥겠습니까? 사람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식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미쳤습니까? 정말 참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참 제가 볼 때는 똥인지 오줌인지 여러분들 간장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 날 행사가 있는데 왕공족이라는 것을 좀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저도 찾아봤습니다. 이우연 교수님, 이우연 낙성대 출신입니다. 경제사학을 하신 분이 조선왕공족 신조 미치코어라는 일본인이 쓴 책은 번역에서 냈네요. 덕혜옹주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2016년 개봉된 영화 덕혜옹주에서 덕혜옹주는 한글학교를 만들어 어린아이들에게 독립전쟁을 가리키고 일제히 마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복오빠 영친왕과 망명을 시도한다. 560만 명의 관객이 이 영화를 봤다. 대단하네요. 560만 명을 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조선왕실의 구성원들은 일제하에서는 항일이 아니라 친일을 했고 일제 이전부터 친일을 한 거죠. 적극적인 친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 적어도 순응했다. 신조 미치코의 조선왕공족은 바로 이 부끄러운 역사를 드러내는 책이다. 제국 일본이 준 황족이란 이 책의 부재는 일제하에서 이시왕실의 위상이 얼마나 더 높은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일 합방 조약에 따라 고종 순종 연친왕 이어지는 고종의 직계는 왕족이고 고종의 형 이회 및 고종의 아들이자 영친왕의 이복형인 이강의 강원은 공족으로 편제되어 일본 왕족 못지않게 영화를 드렸다. 천왕을 제외한 일본 황족들의 세비가 4만의 10만행에 불과했을 때 이 왕과의 세비는 150만행이었다. 일본 육군 중장까지 올라간 영친왕 이은은 일본 황실의 일종인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 이방자씨와 결혼했다. 공족인 이근과 이웃도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다. 이 책을 번역한 이운영 박사는 조선왕공족 제1세대가 일본에 대해 적대의식을 가지면서도 개인과 집안의 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본에 협력했고 그 후대는 왕공족의 지위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일본 황족의 의미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이원영 박사의 지적처럼 조선은 군주가 국가를 세습재산으로 취급하던 가산제 국가였고 이 나라와 백성들은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세습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재민족의 절반 이상을 로비로 삼았던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지금도 한반도 절반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융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책은 박종인 기자가 매국노 고종이란 책을 썼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보시면 왕관을 쓴 자 가운데 최악으로 비급하고 최하급인 황제는 궁전 속에 움츠리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타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황제는 외부대신에게 조약의 서명하라고 지시하고서는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라고 또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외부대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미국 부영사 윌라드 스트레이트. 우리가 왜 고종에게 비극적 역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고종을 단호하게 매국노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지를 매국노 고종에 고스란히 담았다. 고종에게 조선은 국가가 아니었고 그저 개인 소유물에 불과했다. 백성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어 유일하게 그의 안중에 있던 것은 자신의 안의와 호사뿐이었다. 온갖 무능과 부패로 국가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고종은 조정을 민실가로 채웠고 황제를 등에 업은 이들은 가렴주구와 학정을 일삼아 국가물락을 제초했다. 고종은 철저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국가와 백성의 운명을 난파시키고 있다. 고종은 철저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국가와 백성의 운명을 난파시키고 있다. 황공족이 여러분 뭘 한 겁니까? 국가와 백성의 운명을 완전히 머물리가 파괴시켜버린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일삼는 세력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 부정선거의 주모를 실행해 옮긴 자 부정선거를 인지하면서도 이런 은폐하는 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국가와 국민을 완전히 파괴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매국노 고종을 여러분 소개하는 것하고 황공족을 여러분 소개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지 흘러간 역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야 똑같은 겁니다. 나라 일하는 노즐을 백성들을 가렴주고 하고 백성들의 운명을 아랑곳 없이 하고 지휘 여러분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것이 이 나라의 여러분들 반복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냥 차원만 다른 겁니다. 차원. 그때는 나라를 팔아먹고 지금 뭡니까? 선거를 팔아먹고 나라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미국 공사 호러스 알렌은 황제는 이 나라의 끔찍한 해충이며 저주고 청나라 공사 서수봉은 고종의 면젠에 매간매직을 30년간 하고도 옥자가 건재하니 귀국의 운수가 왕성합니다. 고종은 일본을 신뢰하며 사례금이란 명목하여 일본 없듯 그에게 돈을 받아 챙겼고 무엇보다 을사조약 당시 자신의 지휘와 안정을 약조하는 조항만을 챙기고 총 한 번 싸보지 않은 채 평화롭게 국가와 백성을 일본의 손에 넘겼다. 결국 그는 개혁군주도 아니고 비운의 황제도 아니었다. 그는 나라가 살았는 지태에도 일본 황족의 준하는 지휘를 누리며 호유하시겠다. 그래서 징징거리고 울면서 있죠. 일본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있다. 그런 것 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런 바보가를 씁니까.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인간 군상들 가운데 가장 힘든 군상이 열등감 많은 자들이고 피해싱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걸 치유할 수 없는 그건 정신질환인 겁니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고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고 그런 짓 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러면 그걸 가지고 돈 버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 때문에 먹고 살 만큼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죽이려고 달라들죠. 고종은 일본을 신뢰하며 사례금이라는 맹목하여 일본으로부터 그에게 돈을 받아 챙겼고 을사조약 당시 자신의 지휘와 안정을 약조하는 조항만을 챙겨 총 한 방 쏴보지 않고 나만 여러분들 보호해 줄 수 있는 부정선거고 나발이고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나만 좀 보호해 줄 수 있으면 퇴임 이후에 내 육체가 온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국민이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완전히 노예로 빠지든지 참전권을 박탈당하는지 체제가 바뀌는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선거 부정을 입을 다물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 여러분들 다 입을 싹 닫고 뭡니까 동대방네 뛰어다닐 수 있는 겁니까. 짐승들이죠. 인간이 아닌 거죠. 내년에는 그냥 짐승처럼 보이는 겁니다. 1905년 11월 17일 고종은 을사조약에 명렬하게 반대했던 의정참전 국무총리 한규수를 황제의 지척에서 온당치 못한 행동을 했다며 파면했다. 고종 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사에 조약체결 당사자인 외부대신 박재순을 영의정에 해당하는 의정대신 서류로 임명하고 엿새 뒤에 박재순을 정식참정 대신에 임명했다. 고종의 태도를 성토하는 상수가 이어졌고 역적 두목을 의정대신 대리로 임명해 신으로 하여금 그 아래 반열에 나가도록 하니 분한 피가 가슴에 가득 차고 뜨거운 눈물이 넘쳐 흘러 당장 죽어 모든 것을 잊어버렸으면 한다. 10월 24일 의정부 참찬 이상설 나라를 주도해서 팔아먹은 박재순에게 총애를 베풀러 의정스리로 삼고 다른 역적들도 편안하게 권위를 주시겠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죽게 생겼는데 입을 꾹 쳐 닫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이완용이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완용이 위에 또 고종이 있었던 겁니다. 1905년 11월 10일 얘기 또 있네요.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이 반듯한 나라를 이렇게 그냥 허물어뜨려 가지고 사람들은 모르고 엑스포가 어떻고 그렇게 하고 지낸 겁니다. 키가 찬 거죠. 여러분 골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분명히 아시면 되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고 여러분과 제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